안녕하세요 안언니 저희 오늘 왜 모였죠? 저희가 코앞이 발렌타인데이가 있어가지고 마곡에 핫플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 그 핫플 중에서도 카페하고 데저트 맛집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여기요 사무실로 저희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쇼핑백이 이렇게 있고 안에 전분 박스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청하시면 리본이나 이런 것도 달아주시는 것 같은데 마들렌이 5개 그리고 휘낭시의가 6개 정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주얼이 예쁜 구음과자가 나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몰래 하나 산 게 있어요 어? 이게 츄러스 피낭시인데요 진짜 츄러스 같은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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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이게 피칸 피낭시인데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다음날 지금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선물하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날이라든지 부모님 선물 응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답례품 답례품으로 너무 괜찮아요 진짜 추척 눈에 띄는 피상시에죠 너무 맛있어 저는 구음과자 탑 저는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니까 선물로 강추. 그럼 우리 이제 다음마집으로 갈까요? 가봅시다. 이거는 초코 아메리카노. 이거 이 집의 시그니처이고요. 이거는 남대문 커피. 발로나 초코 케이크. 그리고 이게 딸기 케이크. 아니 이게 진짜 미쳤어. 맞아. 그렇게 안달아. 응 맞아. 계속 먹게 돼. 케이크 찐맛집. 송영포스도 맛있네요. 이쪽 마늘 베이글. 감자치즈. 안에 감자가 들어있나 본데요? 어 그러네요. 감자치즈. 바질 토마토 베이글. 안에 감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일단 뒤에 전자레인지랑 오븐 이런 것도 나와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자 맛있게 먹는 것도 나와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찾았다. 맛집. 베스트 꼭꼭. 베스트 메뉴를 꼭꼭 먹어라. 다음 장소로. 고고. 지금 저희가 오지오 커피를 갔다 왔고요. 이거는 엄마와 바쁜 관계로 회사에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오지오 커피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왔죠. 크림라테에요. 크림이 쫀득쫀득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걸로. 빨대를 안 주고 스푼을 줘요. 크림이 시그니처여서 크림을 떠먹으라고.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안 뚫어져요 이렇게. 진짜 진해요. 크림이 엄청 많고. 이거 완전 그냥 아이스크림 크림. 크림이 짱맛. 크림이 들어간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잘 먹고 왔고. 저희는 일하러 다시 복귀해보겠습니다. 안녕.